안녕하십니까 이 비디오는 최근 나온 신모델 다이아몬드 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다이아몬드 백이라는 이 제품은 그 직전에 나온 레틀스네이크의 몇가지 부분을 개선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레틀스네이크는 5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 다이아몬드 백은 8mm 두께를 가집니다. 두께가 두꺼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파지감이 좋아졌다는 거고 타격할 때 안정감이 향상됐다는 걸 뜻합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타격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배가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개선된 부분은 레틀스네이크에 적용되지 않았던 이중열처리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좀 더 강해졌고 만약에 타격시에 강력해진 그런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레틀스네이크는 이 부분에 보틀 오프너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결해서 본연의 디펜스 기능을 추구를 했고요. 대신에 이 엄지손가락이 파지되는 이 부분을 여기에 그루브를 더 파지했고요. 각도를 조금 높였습니다. 그래서 안정적으로 엄지손가락을 파지한 상태에서 해머링으로 타격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개선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이 카이덱스 시스입니다. 엘시지기어에서 만든 고급 카이덱스 시스고 만들 때 하나하나 제품에 맞게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한몸처럼 탈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카이덱스 시스를 가지고 캐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카이덱스 시스는 장착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대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반사적으로 이 툴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신속성의 장점이 있습니다. 이상 다이아몬드 100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